주말에 이어 오늘도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비도 가끔 내리겠는데요. 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아침에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겉옷도 잘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예년 기온은 3도가량 밑돌아서 낮 기온 16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14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판악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제주 16도, 서귀포 17도에 그치겠고 성판악은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와 동부 앞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는데요. 그래도 물결이 2.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을zej Ε 네 예 미 미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